전람회 모든 부문의 수요자들이 또 이 장소를 빌어서 새 기술들을 자기 단위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반화하게 한 이런 사업을 주되는 목적으로 해서 전람회가 오늘 열렸습니다. 보시다시피 철만 원을 잃었는데 지난 시기 진행하던 전람회들에 비해서 볼 때 우선 인원이나 참가하는 출품권 수요에 비해서 거의 두세 배 정도 이제 권수들이 출품됐고 또 참가 구성을 봐도 과학자 기술자는 물론이고 노동자, 기능공들 학생, 군인들 지원은 어린 소년단 넥타이를 맨 학생들까지도 이번 전람회 자기 성과도를 내놓았습니다. 모든 과학자 성과도를 최대로 집중시키고 또 빨리 모든 부문들이 보급, 선전하고 일반화하게 이런 데서 자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전람회 기간에 지적 제품을 유통하고 교류하고 판매하고 등 이런 공정을 통해서 세계설들을 빨리 파급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국적으로 조직해 나가겠습니다.